원주지방환경청이 주민과 지자체가 추천하는 소하천 20곳을 선정해 수질조사를 실시합니다. 원주환경청은 동네 주민들이 환경오염으로 불안감을 느끼거나 하천 수질이 궁금한 소하천을 추천하면 올해 두 번에 걸쳐 기본적인 수질분석과 하천 주변에 대한 중금속 오염 여부 등을 조사할 기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다음 달 28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신청수가 많고 지자체 요청 우선순위와 인구 밀집도 등을 감안해서 선정할 방침입니다.